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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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줌 개쩌는 쓰나 씨밥 노줌만 똑같이 아냐 노줌은 그게 더 잘 박히잖아 얜 좀 위에다 써야 된다고 아 얜 총알이 없잖아요 근데 아 근데 얘가 더 위에다가 해놓으면 노줌 얘가 더 잘 박히겠다 우와 노줌 싸움 폭탄호성으로 하지만 나 개폭 아 뭐야 거기있어 오우! 오 뭐야 이거 예측지 아파 부비부비할래? 아 개 싫어 아 니가 하자미 나 총알 두바역도 안되지 우와 잠잠요 나 보조아퍼 노줌 보소 노줌 보소 가브 터지고 배꼽샷도 잘 맞나 이거 미트롤 빌인데 미트롤 빌인데 야 깜짝 아 이거 총알이 너무 없어 핵이득 그럼 캡클세 캡클세 해봐 무제 있는데 난 그것도 못써 이거 아이템들이 좀 더 재밌는거 같은데 키리 케인이 병사나로 팬클럽과의 감사드립니다 너처럼 굴렁차를 잘 맞는 사람도 없어 рад아리나요 미트롤 매닷떼 왠깨 랑케랑 매칭같이 돌리네 주말에 나도 잘하면 꼬르 빨겠구나 나도 잘하면 꼬르 빨겠구나 좋아 저격이다 너 뭐 또 말리는데? 아 이건 안 말려. 어디갔어? 깜짝아. 우와! 안녕하세요? 이게 뭔 줄 알아? 어? 뭐요? 뭔 줄 아는건데? 아 가만히 있어도 못맞아. 나 이순아 존나 못쓰겠다 진짜. 네. 유튜브에 젠틀맨 VS 캡큐스를 쓰면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적팀이 못쓰는 것 같은데요? 이 댓글 하나쯤은 달린다. 뭔 하나야. 더 당기지? 어. 분명 한 개 이상은 달려. 저 버닉 둥둥이에요. 둥둥. 네 둥둥이에요. 레더댑 만나면 양민이라고 놀리세요. 랑캐 저격합니다. 여기 캡큐스를 못쓰는데. 원래 뗄스 쓰는 안되니까. 랑캐 만나면 던질게요. 닥쳐. 싫어. 백곰. 백곰 대결인가요. 좋아. 백곰이 맞기네 이거. 오 슈아. 존나 정확하네. 백곰 좋아. 어? 잠깐만. 뭐하세요? 어. 1대8 가르마 가자. 1대8 가르마. 아 2대8 가르마지. 아 2대8이야? 어 2대8이야 2대8. 고마워. 좌좌좌좌좌. 와와와와와. 빨리 빨리. 아, 제발! 이대폰 걸으마! 제발! 이대폰! 아, 씨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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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이득? 형, 아이템 좀 가자. 치까, 스카페여! 왜, 이 형 뭐했어요? 목 아프네? 아, 씨발! 아, 씨발!